한국 정부가 지난 15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의 2차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에 방역관리 조사 점검단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150명의 메리스 확진 환자 중 70여 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직간접적으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2명이 메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병원 응급실에 체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방역관리 점검단은 삼성서울병원에 상주하며 병원 측이 질병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주 메리스 확산으로 휴교했던 2천여 개 학교가 지난 15일부터 잇따라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40여 개에 이르는 학교가 휴교 중입니다. 한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 질병으로 지난 13일까지 1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중 중국인 관광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의 여행 간 중국인 관광객들도 상응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시 주의할 점과 현재 메리스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